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 평안을 얻는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 장수촌으로 유명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러시아와 파키스탄 경계선에 있는 훈자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자마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월등하게 참 우리나라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마는 그곳에 사는 분들이 100세 이상이 넘는 분들이 프로테이지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120살까지 사는 분들도 계세요. 또 부부가 남편은 121살 부인은 120살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106년 동안을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분들의 특징이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 그런데도 좋은 공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야채와 고기도 순수하게 아주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기 그리고 물 깨끗하고 청화된 물 이러한 것들이 건강 장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평안이다. 낙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100살이 넘어서도 그냥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냥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주 돌아가실 때도 자연스럽게 아주 아프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잠을 자듯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낙천적인 삶. 불안이 없는 삶. 그리고 그 삶 속에 오늘 하루를 참 평화롭게 즐기는 삶. 유명한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그분은 84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장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장수 건강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좋은 깨끗한 물도 마시고 또 야채와 생선이 풍부한 음식도 드셨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나를 장수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생명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과학적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참 평안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은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평안이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알렝도 보통이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불안의 세대다. 이렇게 참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안이 없는 상태, 이 불안한 상태가 여러 가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고 건강을 해치게 하고 불면증을 일으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큰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오늘 혹시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의사선생이 정말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 속에 사로잡으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그냥 불타오르듯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검찰의 출두 명령서를 받았는데 아이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뭐 이러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대한,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러한 불안은 바로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자율신경의 호르몬 중에서 교감신경 호르몬이 그냥 균형을 상실하게 부교감신경은 평안할 때 주로 많이 자극을 주는 것이지만 불안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노아드레날라든지 에피네프린, 또 컬티솔 이러한 호르몬들이 쫙 분비가 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게 돼서 두통이 옵니다. 불안해지면 여러분 두통과 어지럼증이 와요. 왜 두통이 오는가.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MR에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검사도 해봤는데 그냥 두통이 그냥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있어요.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요사이 그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 층에까지 나타납니다. 물론 어지럼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혈액순환 장애도 있고 또 귀에 있는 전정신경에 문제가 있고 결석, 이러한 균형 잡는 그러한 전정부에 있는 결석이 나와서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불안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아토피, 온몸이 가렵고 갑자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다리가 가려오기 시작하고 피부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약을 바르고 또 스트레이드 홀몬도 쓰고 안티히스타민 제품도 쓰고 하지만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하고 또 근골격계 질환들 불안하게 되면 격암신경 때문에 그 인대와 근육이 수축이 되고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골관절 질환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왜냐? 골관절 속에도 혈액순환이 줄어드는 거예요. 잘 혈액순환이 안 되면 금방 관절이 괴사가 되고 또 소모가 되고 재생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순환기 개통에 여러 가지 심장 박동이 갑자기 막 두근거리고 갑상선 기능도 항진이 되고 또 숨도 가빠지고 그게 심해지면 범불안장애 이렇게 되면 과호흡증후군 공황장애 여러 가지 불안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끝없는 불안 이것이 바로 범불안장애 일종의 정신적 질환의 단계로 올라가는 불면증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울증이 심해져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돋아나요. 왜냐?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안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사실 지옥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막 지옥불이 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를 모릅니다. 뭐 그러한 것들을 호소해 오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정신과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소화기 전인 질환들 변비, 설사 소화불량증 이런 것 대부분이 사실은 80% 이상이 내과 질환의 80% 이상이 이러한 불안장애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평안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염려야. 세상에 대한 염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래서 10편 39편 6절에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다니기는 다니지만 마치 그림자가 다닌 것처럼 흔적도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헛된 일로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물을 쌓았지만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 재물 가지고 천국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모든 이 재물을 헛되이 쌓는 것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이 아니요. 남을 위하여 쌓는 것이 되고 마는 것. 그것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어떠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가 얼마나 양극으로 그냥 갈라져서 싸우고 있느냐. 물론 그 싸움 자체를 다 나쁘다 이것만은 얘기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조금 내려뜨리고 서로를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조금 타협점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양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가 참으로 위기의 시대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의 시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더욱 오늘 이 말씀을 평안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그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염려. 둘째는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결과. 이사야서 57장 20절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죄인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마치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죄를 낳게 되었고 결과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영원한 타락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평온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래서 카인이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살인을 하게 되는 동생의 그 제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또 동생을 향하여 질투심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첫 살인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았냐 이거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범죄의 결과가 된다. 죄악의 또한 세 번째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겁니다. 아신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어찌 아비가 자식을 굶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배고픈데 가만히 있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좀 맛있는 거 사줄까 기뻐하는 걸 볼까 그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들의 풀이나 하늘의 나는 참새도 다 입히시고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믿고 또 내 아버지를 믿어라 믿음이 없을 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계산대로 생각해 보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에 치심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안 모든 불안의 92%는 거짓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안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8%에 지나지 않는 8% 나머지 92%는 실제로 없는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참으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 세상의 염려 또 믿음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평안을 얻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불안할 때 때로는 수면제를 주십시오 안정제를 주십시오 저도 그걸 많이 처방을 합니다 왜냐 당장은 그분이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불을 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또 면접을 볼 때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심계항진이 나가는 심박 이런 빗맥에 시달리고 부정맥 이럴 때는 약들을 처방 인데놀도 처방하고 싸낙스도 처방하고 또 스틸록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수면저도 처방을 하고 이것이 그러나 당기간 내 이것은 불안을 치료해 주는 약은 아닙니다 꼭 내가 단서를 붙입니다 이것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더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약을 꺼내면 그러니까 잠시만 이걸 드십시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불안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 평안을 얻는 길은 그 평안의 그 근본적인 그 평안의 그 본체 그 본체가 뭐예요 평안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주제가 바로 참 평안을 얻는 그 길 그 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는 이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주님이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먼저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샬롬 평안하뇨 평안하뇨 그렇게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크게 숨을 내쉬면서 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회가 너희에게 올 때까지 내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늘에 올라간다 너희는 그 길을 안다 그러자 도마가 아니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마란 사람은 참 이게 이성적이에요 이성적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 만져보고 이러한 것을 직접 내가 인식하지 아니하면 주님에 대해서 인정은 안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도마만 빠져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야 그러자 도마가 아니 주님이 부활했다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의 못자국 박힌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안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자 실제로 도마와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너 직접 내 손가락 내 못자국 한번 집어넣어봐 내 창자국 한번 집어넣어봐 허리에 있는 창자국 그래서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봤다 그러니 쑥 들어가더라 그리고 직접 창에 찔리신 그 창자국을 집어넣어봤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 뭐예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시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시도는 우리가 눈에 본 적이 없어 만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제자들은 직접 만져보고 했지만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장 멀리 인도에 가서 거기서 숨겨 했어요 제자 중에 주님의 사랑한 제자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숨겨 있습니다 도마가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숨겨 했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도마처럼 보지 않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침려를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보다도 더 실감있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이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한복음 14장 27절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는 그 길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잠깐 약을 먹어도 여러분 잠깐 안정제 먹으면 평안하다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평안입니까 우리의 뇌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뇌 속에 있는 호르몬 효소를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므로 잠시 분비를 절제함으로 평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 주는 약으로 인한 평안이에요 또 어떤 마인드 컨트롤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최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암시를 통해서 평안하면 진짜 평안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암시가 끝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더 불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약이나 이러한 약물이나 또한 이러한 최면이나 뇌호흡이나 정신조절술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러한 것에 의해서 얻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평안이에요 이러한 평안은 우리를 속이는 평안이요 더욱 거짓된 평안에 대한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노예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불안을 도구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도구로 우리에게 마약을 주입하는 거예요 마약을 그렇게 해서 잠시 평안을 얻다가 그 마약의 기운이 끊어지게 되면 마약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영상물을 통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정신적인 어떠한 요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약물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중독이 되게 한다 그걸 하지 아니하면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마약의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러한 모든 중독이 사실은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를 그저 도적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도적질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 하고 우리의 가정을 도적질 해서 파괴 하고 인생의 여러가지 취미와 이러한 합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게임이나 이런 것을 즐기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이버 세계 속에서 이것을 현실로 착각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유튜브를 통하나 여러가지 인터넷 SNS 매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독증에 빠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절제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 이 생애를 마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길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늘 불안한 가운데 10편 42편 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 하리이다 여러분 여러분 불안할 때 어떠한 약이라든지 또 어떠한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걸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의 향락일 뿐이에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더 많은 불안으로 더 많은 허무함으로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음란 중독에 빠져 왜냐 그럴 때 잠시 잊어버려 불안한 마음 게임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대한 도피예요 도피 아주 극한 스포츠에 빠지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에 빠지면 막 그 층계 백 몇 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말이야 이런 묘기를 부리다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불안을 해소하고 그때만큼은 불안이 사라지니까 어떤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저도 한때 검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그 검도할 때 0.1초도 만약에 딴생항 하면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 손목 그냥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있어요 탁 집중을 하고 그냥 틈만 나면 그냥 들어가는 틈만 나면 그렇게 하고 나면 불안이 싹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안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은행에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너무 검도가 좋아서 그냥 사직하고 검도장을 차려서 하는 분도 계세요 뭐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한 번 뭐든지 취미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도 우리가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건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이게 다 중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의 영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만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후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믿듯이 믿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 있는 영이 사라지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주라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된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됨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신 걸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가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그분이 바로 컴포터 바로 위로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고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마가의 타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자하여 그들 안에 이제는 성전시대가 마감하고 이제는 교회시대가 시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인 곳에 움직이는 성전이 모인 곳에 바로 주님의 머리가 몸된 교회여 주님은 머리시여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초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다른 거 찾으면 안 됩니다 다 헛방이에요 헛방 다 잘못 찾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인생의 어두운 흑암에 속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이제는 그가 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시편 107편 20절에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말씀을 보내사 그가 뭐를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사 그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 안에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첫 번째 그 역사는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쳐내는 거예요 토쳐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쳐내야 돼요 제가 수련이 생활을 할 때 많은 환자들이 독약을 먹고 들어온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들어오면 그냥 원목물을 막 돌봄요 뭐 그래서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냥 입에다가 호수를 끼어서 물을 그냥 막 집어넣고 빼고 또 물 집어넣고 빼고 물 집어넣고 빼고 이게 세척을 하는 것이에요 세척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제초제 크라목션 같은 그러한 제초제를 먹으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냥 농아내려버려 그냥 식도가 그리고 온몸에 그냥 너무나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들을 넘어봤어요 일단은 독국물을 먹으면 세척부터 해야 돼요 어떤 자들은 그 들것에 실려 소방대원이 일교에 실려서 오면서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제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오는 사람도 여러 명 봤어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평생에 너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자예요 파괴자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사망의 권세를 없애기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두려워서 평안을 상실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람들이 많이 벌라고 합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합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의 핵심이 뭐예요 불신에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의 그 근본 핵심은 하나님을 모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에 빠지고 말이에요 여러가지 종교에 심취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정신적인 이러한 여러가지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종교에 심취하는 거예요 여러가지 또 그 정신조절 시나 이런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템플스테이도 가고 말이야 서양 사람들이 그 공허한 관념주의적인 공허함에서 이제는 해방시키기 위해서 동양철학적인 이러한 그 정신철학에 빠져서 심취해서 뉴에이지가 탄생하고 이러한 정신 이러한 수양과 명상요법이 탄생하고 뇌호흡이 탄생하고 여러가지 이러한 것들이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 만만의 콩떡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 크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진정한 참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던 걸 아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염려와 근심이 꽉 차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음은 끝이다 이거예요 죽음은 내세에 대한 진정한 이러한 세상에 상상이 되질 않는 그러나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두 가지 세계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이 우리 속에는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못할 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러한 거룩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옳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영적인 부담을 통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불안을 주실 수가 있는 불안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의 불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평안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직원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 이게 저 직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간호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거 사고 치면 어떡하지 말하는 태도라는데 이런 게 참 영 불순하고 환자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좋잖아 안 되겠구나 잘라야 되겠구나 운동하러 가서 맨날 그 대공하는 그런데 이게 되질 않아 이게 맨날 그냥 와이파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해 마음을 다 굳게 먹고 이걸 잘라야지 병원이 좀 조용해지겠다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은 아니야 성령님은 나보다도 훨씬 더 모든 걸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전문가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확 바꿨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기도해보자 해보자 했더니 갑자기 물밀듯이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그게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은 거예요 지금 참 검진 많고 마지막 때 그럴 때 만약에 그게 흐트러졌으면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직원도 써보려고 했지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지혜요 첩경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 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평안은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안에 가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추원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가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분유할 때 불안한 대로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은 제 삶 속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요 찢기신 얼굴 상처받는 얼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찢겼어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다쳤다고 그 상처를 자랑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애절한 모습 살짝 웃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당했어 불안해하지 마라 나는 너의 주님이다 놀라지 말라 불안해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상하고 채찍받고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부끄럼을 당했어 너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를 그냥 공의로우신 눈길로 나를 채찍질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하러 오셨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함을 입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남이라고 2사에서 4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또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들도 예수님을 전문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세요 먼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다 독서에서 깨끗함을 입었어요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위세척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독초에 우리가 세상 다니면서 이런 저런 독초를 먹고 내가 병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한 잠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허약해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채로 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 안에 평안의 샘물이 그 생명의 샘물이 강같이 흐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이 곧 영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바로 영생인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잠깐 그곳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는 비결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참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냐는 생수의 칸처럼 흐르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됐다